축하했다.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 형숙이 노자의 도덕경 등을 왕에게 바쳤다. 여기서 노자라는 것은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볼 필요가 있냐면 당나라에서 도교라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인데 당나라 친구들 있죠. 이때의 중국 친구들은 당나라 친구들은 원래 중국인이 아닙니다. 진짜 중국인이 아니고 이 새끼들 그거예요. 여기 고구려한테 맨날 참았던 선비. 고구려하고 맨날 싸우던 선비놈들이 있죠. 탁발씨. 선비 중에서 탁발선비라고 그러죠. 탁발부 놈들이 어쩌다 보니까 당나라 중국의 황제까지 올라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가 귀족이다. 우리는 귀족이다. 우리는 위대한 놈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집안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걸 붙이기를 좋아했나 봐. 원래 근본 없는 새끼들이 많이 그러잖아. 그죠? 근본 없는 놈들이 원래 족보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도 그런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탁발부의 탁발선비. 그러니까 당나라의 황성이 이시니까 옐리자 쓰는 이시. 나하고 똑같죠. 그죠? 나는 중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시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에 노자의 성이 이시라 그랬으니까 이라 그랬으니까 이라 그러죠. 그죠? 노담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노는 성이 아니고 보통 이가 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당나라의 그거는 우리 당나라의 황성은 바로 노자의 성인 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당나라 황족들은 전부 다 노자의 후손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노자의 후손들이다. 물론 개구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탁발선비 새끼들이 시바고디 그 위대한 노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깝치는지 사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국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위대한 사장가들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막 야만족들하고 이제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도 그걸 싫어했어요. 중국인들도 물론 다 알고 있었죠. 아 이 새끼 구라치는구나. 당나라 탁발선비놈들이 어떻게 노자의 후예를 칭하느냐. 그렇게 많이 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초에는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전에 논문에서 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 당나라 황족들은 노자의 이시가 아니라 옛날에 탁발선비에서 내려온 탁발시인데 어떻게 이시라고 참칭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벌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건 뻔한 수작, 뻔한 개수작이었는데 그런데도 어쨌거나 당나라에서는 이걸 밀어붙입니다. 이연 고조 때도 그렇고 사실 뭐 태종, 짱론이죠. 짱론이나 짱론이 새끼 때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그 도사, 그러니까 관치도사라고 그랬나. 국교가 이제 도교였으니까, 국교를 도교로 했으니까 그 뭡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일종의 관료로서도 이제 도사를 둬가지고 그 도사들이 이제 열심히 도교를 퍼뜨리고 그리고 당나라 황실의 뜻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도교라는 게 그래서 원래 이제 노자의 사상과 도교는 좀 많이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다르고 원래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도가사상이라는 철학사상하고 그리고 그 한대, 한대, 후한대 이후에 나오는 그 도교라는 거는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탁발 선비들은 이왕이면 우리는 노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노자의 말을 따와서 만들어놓은 도교를 가지고 국가 정책 아니면 국가 정치의 기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둔 도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지, 그 도교를 강론하고 도교 경전들을 강론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에 막 퍼지고 있을 때란 말이야 불교 자체가 들어온 거는 오래 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에 퍼진 게 이때쯤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아, 불교 전체는 이제 남북조시대에 많이 퍼졌겠죠 근데 이때 대신 많이 흥성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사의 업무 중에 하나는 그 불교 불교의 스님들 있죠 승려들, 중들, 속된 말로 중들 중들을 혓바닥으로 꺾는 게 바로 도사의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하고 도교라는 게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지금 왜 교회들 사이에 보면 막 그 동네, 같은 동네에 교회 여러 개 있으면 서로 서로 주민들을 끌어가려고 영업하잖아 병신들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때 당시에 도교하고 불교도 이제 딱 그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왕 도교로 정했으니까 이왕 도교로 이제 곡실을 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프로파감들을 막 뿌리길 원해야 된다고 그걸 그 역할을 이제 도사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막 후보 토론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때 당나라에서도 당나라 황실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도교 도사하고 불교 스님들하고 토론회를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도교가 대체로 졌습니다 도교가 졌어요 불교가 진 게 아니라 도교라는 게 원래 그 도가라는 게 사실 형이사학 악적인 면도 있지만은 형이사학하고는 형이사학 자체보다는 형이사학적인 논변이 이제 중국 철학은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난 그게 좋은 건데 도교 자체도 형이사학 자체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데서 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도가가 그래서 이제 도교라는 것도 사실 그걸 베이스로 안 거니까 형이사학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이제 불교에 비해서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인도에서 한창 이제 아가리 파이팅 하다가 넘어온 스님들이죠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땡큐인 거죠 먹고 잡아서 죽여서 먹을 수 있는 이제 한 끼 식사인 거지 도교 도사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도가 놈들이 많이 도가 도교 도사들이 이제 많이 깨졌지만은 사실 당나라에서 끝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어쩌거나 계속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무당판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무당판은 도교인가 아무튼 그 나중에 나오는 그 무림의 머니 아니면 도교의 비밀 종파들이니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시초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질 수 있게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된 엄청나게 뿌리를 받게 된 그 계기가 아마 여기 당황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 현종 때도 현종 때는 또 어떻게 골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종 때 이렇게 신라에다가 도덕경을 줬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도덕경 자체가 맨 처음 있었다기보다는 이때 이제 그냥 의대적으로 외교적으로 도교경 참 좋은 글입니다 그렇게 손잡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거니까 믿어보세요 그런 겁니다 사실 뭐 그 고구려 본기에도 오면은 연계소문이 막 도교를 고구려에 들어왔거나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사실 그래서 그게 진위 여부는 연계소문이 진짜로 도교를 듣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이제 연계소문 성향상 그건 구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그 기사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곡시로서 도교를 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